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의료사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모집을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재재모집을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재재재재재재 모집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관료들은 2월달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전과 이전과 이후에 전공의들의 심적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관료나 이런 분들이 상황을 굉장히 안일하게 보는 겁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나 실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들 만 3천여 명이 떠난 전공의들은 2월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뭡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거를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거를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마다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삽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1%대 전공의 지원에 급해진 복지부 추가 모집을 하겠다. 100% 실패합니다. 100%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과대학 정원정가 정책은 현장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무식하고 무도하고 실패가 예약된 정책을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장 차관의 대통령도 지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옳다고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 드리면 불쾌하게 여러분들 드릴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어제 제가 방송을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의대생이나 전공이나 교수님들 가운데 그냥 가볍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좀 대중과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정부 큰일남 후반기 전공이 지원을 저죠. 미국에서 한국 의사들에게 손짓 닥터달 유튜브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의과대학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입니다. 지금 연배로 보게 되면 정교수 분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자료 없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4분을 제가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왜 들었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 논평은 제가 거의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듣느냐. 100% 안 듣습니다.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것은 이 의사분들 이야기 현장 이야기는 제가 요 근래에 필요한 부분은 듣습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윤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초장부터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겁니다. 뭘 때문에 박살이 날 수밖에 없냐.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의과대학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제가 가져왔던 생각입니다. 내가 의대 교수는 아니지만 그럴 것이다. 이게 여러분 뭔가 하니까 전공의를 근로자처럼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공의를. 전공의는 어마어마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뽑는 겁니다. 전공의를. 그러니까 전공의를 그냥 부려먹는다는 게 아니고 교수들은 제자를 한 명 육성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동안에 팀을 이루어 가지고 수순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실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다음 본연 손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가더라도 한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들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3월에 뽑아라 7월에 뽑아라 8월에 뽑아라 9월에 뽑아라 이렇게 해서 좀 교수님들이 전공의를 막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병원에는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나 교수님들이 자기 제자를 뽑는 데 엄청나게 선별을 한다는 겁니다.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 능력을 있는 인물 전문의가 된 다음에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인물 신중하게 사람을 뽑는 것이고 의과 교육은 철두천명의 도제 교육인 것입니다. 4년차가 3년차에게 3년차가 2년차에게 2년차가 인터넷에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과 교육은 철저한 도제 교육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량으로 뽑아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그 루틴이란 것이 3월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을 터는 결혼자에 대해서 아주 한정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3월 달에 여러분들 호흡을 맞추게 되면 몇 달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공장으로 따지면 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전공인은 전남대 의대를 나왔냐 부산대 의대를 나왔냐 서울대 의대를 나왔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국 소아청소년과 의국 산부인과 의국 의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브란스에 이런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사람은 다른 분들하고 크게 교류나 배움이 없다는 겁니다. 의국 내에 4년차 3년차 2년차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 그야말로 도제관계를 통해서 기술을 연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수련의 재모집 추가모집 추추모집 추추추추추모집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로가 뽑으라고 해서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게 여러분들 끈끈한 거 하니까 3월달이 되면은 새 전공의가 들어올 때 기존의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몇 해 동안 배출됐던 그 여러분들의 의국을 통과했던 전공의들이 외부의 여러분들 방을 마련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한담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선후배가 다 이렇게 모여가 여러분들 격려도 하는 것이 거의 의식처럼 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은 의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뭡니까 막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뭡니까 파토가 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에 소아의과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00억하고 100몇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 3, 4주의 이런 전공의들을 제압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6개월째 끌지는 본인들로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수백억 정도 여러분들 예비비를 확보한 것이 이제 수조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사들이 가을턴을 못 뽑겠다 하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그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이게 체계가 있는데 체계가 수련 체계가 있는데 가을턴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하고 호흡을 맞추기 힘듭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 과도한 여러분 업무로드가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집중할 수 있는데 교육과 임상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공병호 tv에서 한 번 서울대 교수님 기고문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공의 측에서는 노동만 생각할 수 있지만 교수 측에서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선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에 어제 방송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보니까 예상했던 것 아마 교육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부분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아주 귀한 여러분도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게 되면 메모하셨다가 한 번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더 도제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주변에 의료 혜택을 일상적으로 받아오는 사람들이 의료계획을 잘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최고다 하는 사회지도청 사람을 보면 저는 미개한 조선 사람 같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옵니다. 특히 언론인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부끄러워 펜을 부수고 싶은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겁니다. 펜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위로 갈수록 더합니다.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젊은 날에 똑똑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생활을 하며 수십 년이 흘렸으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부분들을 파악을 못하는 걸 보게 되면 이분들이 조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머리는 발달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은 많이 여러분들 수축되지 않았냐 보거든요. 제가 전공이 부모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남들 놀 때도 공부하고 쉬지 않고 달려온 대가가 이 나라에서는 노예의 낙인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성실히 살아온 아들을 볼 때면 어른으로서 이런 나라에 살게 한 것이 미안하고 안쓰럽습니다. 또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에 저항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독재정치에 맞을 큰 힘이 없는 것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정부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이게 전공이 부모님이 남기신 이야기인데 제가 선거 문제를 4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의료사태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으로서 이런 나라에 살게 한 것이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후손들한테. 솔직히. 지인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왜 분만을 그만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도분만 하는 동안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각각 제 다리 한쪽씩을 붙들고 최소 3시간을 내지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3박 4일 입원하면서 한자식을 먹고 보호식을 먹고 아이는 선천질환 검사하고 24시간 신생아실에 있고 중간에 수유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와 제가 합쳐서 총 29만이 나왔습니다. 그럼 1박에 병원비가 10만인데 새끼 밥 먹고 모텔에 자는 것보다 저렴한 것입니다. 동생은 미국에 똑같이 4박 5일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총 비용이 보험 적용돼서 7천만 원 보험 적용 이후에 사비로 이 200만 원을 지불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분만 병원 서울 서북부 출산을 도맡았던 제2여성 병원이 분만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숙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가는 완전히 몰라갈 겁니다. 경제학자 눈에는 간단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사회주의가 30년간 성행한 겁니다. 사회주의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분야는 비급여 분야가 있는 부분은 좀 나은 것이고 사회주의하면 망한 겁니다. 가혹한 가격 통제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모든 가격 통제는 그 산업 자체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냥 문제를 일으켜서 된 것이고 윤 대통령 아니더라도 이 제도는 존속하기가 힘든 제도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를 끌고 온 겁니다. 의료 사회주의를. 바깥으로는 뭡니까 건강보험으로 치장했지만 경제학자 눈에는 뭡니까 가격 통제 정책. 가혹한 가격 통제를 실시해 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이분 말씀이 오늘 서울 서북부 출산을 도맡았던 제2여성병원 외래진료나 이런 것은 담당하는데 분만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 분만을 하게 되면 아마 마취나 이런 부분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하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처음에는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북한도 이런 1970년까지는 제법 나갔으니까. 그다음에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로 사회주의가 시행되어 왔고 거듭되게 국민들은 싸게 여러분들 잘 즐겼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노비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공노비들이. 부인과는 하고 상과를 안 하는 모양인데 분만. 분만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분만. 분만만 이번에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의대 출신의 미국 의사입니다. 한국은 타인의 희생을 넘어 당연시하고 강요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사명감이나 자부심은 스스로 느끼고 가지는 것이지 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로 한국에서 의사를 할 메리트가 너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겠습니까? 왜 다들 전공의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 병원 여러분들 적자가 줄어들고 병원이 부도가 안 날 거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오늘 이번에 의로사태 보면서 여러분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보셨지 않습니까? 본래 한국 사람들이 별로 감사함을 잘 모릅니다. 고마움을. 별로 고마움을 잘 모르죠. 이번에 뭐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의사들은 본 겁니다. 젊은 의사들은. 희생하고 헌신해봐야 돌아온 것은 욕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젊은 의사들이 각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 의사들만 각성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앞으로 올 의사들도 다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큰 유행변 같은 게 퍼지게 되면 코로나 사태처럼 여러분들 자기 건강을 희생해가면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의사들이 얼마나 나올지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사명감이나 자부심이라는 것은 강제하거나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위 무형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해 버린 겁니다. 이 미국 의사분은 한국에서 이런들 한국 의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깊게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한국에서 의사할 멜리트가 너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 다들 전공의대 돌아오기 그렇게 기다린지 모르겠습니다. 조기용 장관이 왜 여러분들 돌아와요 부산항을 외치겠습니까? 본인이 정치적 여러분들 책임을 좀 피해야 되니까 대형병원들이 도산되고 하면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전공의들이 모르겠다는 건 그건 당신들이 저지른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모르겠다. 저는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수의견은 저를 그렇게 해서 됩니까 공 박사님께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철두질명이 뭡니까?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장 실무 경험이 없는 학자니 교수니 이런 사람들이 대책이랍시고 나서고 정책 만드는 것이 망조드는 겁니다. 노가다도 무슨 사고만 터지면 점검 교육만 강화시키니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점검 교육 용역 회사들만 비싼 종이값 받고 돈을 부는 잘못된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현장 전문가 의견이 가장 중요시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딴 건은 몰라도 좋다. 당신들 이야기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고 치자. 그러면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데 한 해의 여러분들 입학 정원의 60%를 증가시키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냐? 공 박사님 화끈하게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화끈하게 한탕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끈하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의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해부 실습도 있어야 되고 각종 여러분들 실습이 많을 건데 그거를 뭡니까? 1년에 60%씩 증가시키면 그거 교육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다. 우리는 까라면 깠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가 찬 거죠. 60% 한꺼번에 널리 생각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무도한 생각 그 비합리적인 생각 그 용맹무상한 생각에 대해서 도대체 교육들을 받았는지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제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60%를 어떻게 증가시키냐 이야기죠. 100번 양보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5%에 시작하면 이렇게 사들에 안 날 게 안 난다 이야기죠. 여기 보시죠. 이상돈의본이 중앙대 아마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교수를 하셨을 겁니다. 머리가 돈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가 그겁니다. 증가시키면 좋다. 증가가 이런 합의가 됐으면 의정 사이에 점진적으로 왜 못하냐 이야기죠. 60% 증가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완전히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내 눈에는 그냥 조선사람을 보이는 겁니다. 후기 조선사람들. 근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이상돈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이 2천 명을 증가시키는 것은 머리가 돈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냐. 이 여러분들 죄일값을 어떻게 지을 거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